강서구에 거주하시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한 2분기 예방접종이 지난 15일 시작됐습니다. 강서구는 연광초등학교에 백신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고 다수의 의료 및 접종지원 인력을 투입해 안전한 백신 예방접종과 조기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서구는 1분기 백신 예방접종을 계획대로 마무리하고 지난 15일부터 2분기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합니다. 대상에 따라 접종 시기가 정해져 있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 안내 문자를 받으시면 예방접종 장소와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 후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2분기 접종은 만 75세 이상 고령층 어르신이 주요 대상이며 군은 향후 3분기 이후 접종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 연광초등학교 내 체육관에도 백신 예방접종센터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강서구는 지난 3월 유관기관의 점검과 모의훈련 등을 실시해 안전한 센터 운영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마친 바 있습니다.